안 끝났어, 안 끝났어 애가 나를 뒤에 있어 애가 나를 뒤에 있어 쟤야, 끝났다 야, 별치야, 혼만 말해 네가 해봐 순해가지고 이런 거 그냥 마찬가지로 나오면 돈 많이 가지면 뭐해 애가 순해, 그래서 이런 거면 욕심이 없어 저 모자 쓰니까 더 순해 보인다 애가 순해, 애가 이게 안 되네 안 돌아가, 안 돌아가 저항이 안 받아 순하다 안 돌아가게 제한시간 30초동안 상모를 돌려서 볼링콘 많이 쓰러뜨릴 수 있는 순서가 지적되는데요 상모 끝에 매달 물건이 복불복으로 정해지고요 복불복으로 정해지고요 각기 결과에 따라 1위부터 3위까지 각자 제출한 등록비의 2배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운이 아니잖아 운이 아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, 힘들겠는데 나 큰일 났다 너 왜 30만 원인데? 너 상모 뭔지 알지, 소민아? 아는데 이거 운이 아니잖아요 운이 아니고 유연성 아니에요? 아니야, 그 끝에 있는 게 중요하지 우리지, 우리지 휴지 같은 거 달려봐, 그럼 못하는 거 아니야 자, 그럼 송지효 씨 먼저 복불복 뽑을게요 공 뽑아주시면 돼요 멸치 아이씨 아이씨 멸치 아이씨 멸치가 뭐야, 멸치가 자, 송지효 씨 복불복 뽑기 멸치 당첨되셔서 멸치요? 멸치? 멸치요? 멸치? 아냐, 해볼만 해 멸치로 어떻게 해 멸치로 어떻게 해요? 멸치로 저걸 어떻게 해 아니, 국거리 멸치가 웬말이냐고 어떻게 해, 이걸로 어떻게 해 근데 이거 3등 안에만 들면 되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멸치? 야, 멸치 하나야 근데 누나, 그 멸치 해볼만 해 아, 이게 해볼만 해 아이씨 아이씨 멸치가 원래 저, 원래 힘이죠 아, 근데 칼슈 와, 되겠다, 되겠다 지효 귀엽다 이제 돌아가? 와, 돌아가 와, 완전 잘 돌아가 야, 장난 아니야 자, 지효 화이팅! 화이팅! 지효 화이팅! 화이팅! 뭐 화이팅, 나 저기야 안 돼, 안 돼, 안 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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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 어딨어 야, 그리고 이거 30초 안인데 지효야, 앞에가 돌려 지효야, 앞에가 돌려 지효야, 앞에가 돌려 지효야, 저기가 이래가지고 야, 멸치 야, 멸치 머리가 네 옷에 붙었다, 야 아이고, 야, 대가리가 붙었어, 김희애 멸치 머리가 뒤에 다 와도 안 된다 지효야, 끝났다, 야 지효야, 끝났다, 야 멸치 소진했다 안 돼, 안 돼 지효야, 끝났어 대가리 뒤에 있어 대가리 뒤에 있어 지효야, 끝났다, 이거 야, 멸치가 못 말해 야, 멸치가 못 말해 야, 네가 해봐 멸치, 대가리 멋있다, 지효야, 멋있다 제가 두 번째 선택을 해 아, 선택을 해요, 제가? 아, 되게 궁금하시네 열치가 좋은 도구 상입니까, 합니까? 하죠 하? 그렇지, 그렇지 부채입니다, 부채 부채요, 부채 부채 불만해 부채 좋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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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별로 안 좋다, 부채가 아니, 부채가 뭐 부채가 안 돌아가 이거 안 돼, 이거 야, 종국아 아, 저 죄송한데 안 돼 성공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더 많잖아 어, 긍정적이다 아니, 금력 맞추는 거죠, 뭐 너 얼마 그러는데? 아니, 그리고 종국이가 애가 애가 순해가지고 그럼 아니, 그냥 맞춰야지 나 혼자 돈 많이 가져가면 뭐해 아니, 애가 애가 순해 그래서 이런 거면 욕심이 없어 그럼 저 모자 쓰니까 더 순해 보인다 애가 순해, 애가 야, 이게 돌아가질 않네 야, 이게 안 되네 안 돌아가네 안 돌아가, 안 돌아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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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순하다 안 돌아가네 아, 이거 돌려, 돌려, 돌려 지긋지긋하다, 성공도 아, 이걸 해내? 아, 정말 야, 야 그만해 묵종아 야, 야 그만해 묵종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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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걸 해낸다 나 진짜 살살한 거예요 아, 그래요? 야, 이걸 해낸다 야, 아홉게면 1등이야 제가 살살했어요, 살살 진짜로 자, 저는 뭡니까? 자 다시 오케이 자 네 오케이 좋았어 와, 이거 할만하다 소세지야 끝났어 이거 할만하지 소세지는 아, 저거, 저거 대박이네 야, 끝났어 잘하면 1등 하겠다 야, 제일 1등이다 오빠, 왜 이렇게 무서워? 황미영이 아니야, 황미영? 황미영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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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는 고기집 그만하고 양꼬치집 열어라 양꼬치? 양꼬치? 양꼬치 야, 그거 놔두지 야, 성민아 왜 그런 거 놔두지 이건 됐어 왜 오빠? 아니, 지금 개인 간의 경쟁 아니야 내가 너 돈 꿔줄게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아, 근데 진짜 저 형도 진짜 지금 단체 미션이 아니잖아 갑시쇼 정신 차려 아, 저 형도 진짜 최악이야, 저 형 아, 정신 차려 개인 간의 경쟁이래 자, 준비되셨죠? 네 준비 시작! 된다, 이거 되지? 이거 돼 된다, 이거 되지? 이거 돼 하나 아, 이거 천안 부족이네 우와 천안 부족이네 천안 부족이네 천안 부족이네 다 쓰러진다, 다 쓰러져 좀 더 앞으로 다 쓰러진다 다 쓰러졌어 하나 1등이야, 벌써 우와 끝났네 이거 발로 발로 했어, 발로 발로 친 거 하나 빼 1등이네 끝났어 끝났네 오케이 이건 끝났지 뭐 20개 이제 할게 소세지 1등이었네 야, 제일 1등이다 초코 과자요 양세찬 씨, 초코 과자요 야, 초코 과자 좋다 4개야, 4개 어, 5개 어, 5개 자 자 9번! 오 오 우와 우와 미역? 이거 좋은 거야, 아픈 거야 석재 형, 운이 좋다, 근데 이거 됐다, 됐다 됐다, 됐다 됐다, 됐다 아 14개요 와, 오케이 오케이 3등, 3등 어, 어지러워 야, 소민아 너 30만 원 60만 원 될 수 있는 기회야 나 망했어 소민이 망했으면 좋겠다, 근데 재밌지 않아 망했으면 좋겠다, 재밌지 않아 어, 어지러워 아, 이걸로 어떻게 해 장미꽃 야, 좋다 야, 예술이다 고백해라 야, 고백해라 어, 어,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야, 무게감 있지? 네, 무게감 있어 딱 좋아 이게 잘 넘어가 생각보다 자, 1등 한번 해보자, 1등 시작 오, 소민아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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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, 야... 오... 오... 꼬 떨어졌다, 꼬 떨어졌어, 이제 끝났다 & haar 30만원 날아갔는데. 발로 두개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30만원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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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가 그냥 날아가네. 야 꽃이 날아갔어. 소민이 30만원 그냥 날아갔다. 아이고. 아 내 돈 잠깐만. 아 내 돈. 잘했다. 소민이 30만원 그냥 날아갔다. 아 내 돈. 경기 종료되었고요. 1위는 하아 씨인데요. 5만원 받아서 10만원 받아서. 5만원. 아 여기 잔창이들. 더 걸 걸 더 걸. 네 20만원. 아 좀 더 걸 걸. 아 좋네. 자 그럼 저희 이제 다음 경기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. 오케이. 레더. 다음 바로 돈 많이 걸어야겠다. 나 날아갔다.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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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